벙커 프로젝트는 예술교육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술과 과학 기술 뭐 이런 것들의 융합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되어 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청비라는 캐릭터는 한국 고유의 설화 속에 있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농업의 여신이고 그 자청비 설화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가 있는데 저희 스토리에서는 그 여러 캐릭터들이 선생님 겸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첫날은 우리가 이번에 다루고 있는 자청비라는 파이트로 해서 스마트팜을 이용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마트팜을 다룰 때 처음에 어떤 씨앗의 어떤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첫날 같은 경우는 그 씨앗을 먼저 신는 것부터 진행을 해서 그네들이 이제 잘하면 옮겨 심을 수 있는 수동작의 기술을 만드는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3D 프린터로 연결해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3D 프린터. 저도 3D 프린터요. 둘째 날은 이제 수경재배 키트에 식물을 키우는데 생장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3D 프린터로 만드는 것들을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3D 프린터. 3D 프린터. 제일 잘 안전하게 하고 있는. 예? 3D 프린터. 여기 어디 갔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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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터. 직접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가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3D 프린터. 그냥. 3D 프린터기에서 연장선상으로 해서 그런 움직이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으로 가져와서 스마트팜에 필요한 기능들을 통풍시켜야 한다든지 어떤 빛의 양을 체크를 해서 빛이 부족하며 빛의 양을 더 줘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온도와 습도를 스마트팜의 상태를 체크를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에 어떤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스마트한 기능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겁니다. 안녕, 친구들. 나는 아두이노라고 불리는 작은 컴퓨터를 만들어낸 여러 사람 중의 하나인 마시고 반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업로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업로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업로드를 해주세요. 업로드를 해주세요. 업로드를 해주세요. 업로드를 해주세요. 업로드를 해주세요. 급격한 시간이 잘 주 Vic Si ok. 근데 Nieto Highing 한 Columbia. 둘 다 내가 잘못했다 넷째 날 수업은 드론을 이용한 아이들이 드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한 결과물로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코딩을 통한 실제 피지컬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자기들의 행위에 의해서 도출되는 가정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고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서 도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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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조리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만드는 이유는 세상 어딘가 또 살아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물을 키워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먹었어. 좋은 조리법이야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의미도 하고 있습니다. 감상하다. 아 ¡아! 이 아는 뭐야. 아 나는 왜 이렇게 아래? 카메라가 아래. 그리는 게 낫다 사실 안티로 어디가 보내면 돼요? 어? 그리는 게 낫다 사실 안티로 어디가 보내면 돼요? 이것은 제가 3D 프린터로 뽑으려고 만든 곡괭이인데 막상 뽑으니까 막대기가 너무 막대기가 너무 막대기가 너무 가늘고 곡괭이 돌 부분은 너무 커가지고 조금 멋있진 않았습니다 시작하면 돼요 네 이거는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한 건데 첫째날 글쎄... 날들마다 가장 인상 깊고 재밌었던 거를 약간 썼어요 첫째날 3D 프린터... 아! 못 읽겠어요 글씨를 너무 작아서 이상하게 써가지고 아! 나 어디 온 거야 어! 이거는 그냥 식물이 돼지 뚱뚱이처럼 크라고 대똥이라고 지었어요 이거 어! 이거는... 곡괭이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그냥 곡괭이인데 그냥 이거 곡괭이 같이 생기지 않은 곡괭이에요 아!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해요 삽... 삽이 이쪽인가? 아 여기구나 여기 삽이 있는데 제가 삽을 만들고 이 삽하고 글자를 같이 출력해가지고 집에 계속 이 글자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아! 내가 만든 게 로봇 가야겠다 이... 그거! 어! 로봇 제가 이거... 추가로 프린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이거 만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사진... 어... 아까 추상은 했고 어디로 가야 하지? 네... 선생님 저는 끝인 것 같아요 이게 감사합니다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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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